네, 첫 번째 시간은 미래의 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일명 광남이 형으로 불리는 분이죠.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유럽, 미국 알아들만한 뉴스들이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 한번 좀 해주시죠. 네이버 경제 뉴스 이런 데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일단 중국은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좀 많이 나왔는데 미국 상무부가 SMIC를 포함한 미국 중국의 80여 개 기업을 또 추가로 거래 제한 목록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 움직임도 있어서 지수는 이제 모두 약세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거래 제한 목록에 둔 종목들은 이제 화이, 스티티, 그 다음에 하이크비전 이런 기업들이었거든요. 물론 SMIC도 사실은 8월 달에 이제 수출 통제 조례라고 해서 이해할 규정에 근거해서 좀 SMIC의 장비를 팔려고 하면 사전에 좀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규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지금 한 규제가 사실은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제 저희가 화웨이가 방금 전에 받았던 규제를 받으면서 TSMC와의 거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고성능의 AP를 수주하지 만들지는 못하는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사실은 사실상 좀 퇴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SMIC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이번에 그거와 동일한 규제에 들어간 이상 사실 미국의 이제 장비업체들하고의 거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온 거는 맞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파운드리 공정을 보시면 선단 공정 소위하는 미세화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TSMC와 삼성전자 이제 두 기업으로 좀 좁혀진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14나노까지 지금 SMIC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14나노 EUV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미세화 공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위 이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식각과 증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공정을 좀 더 미세화 만들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TSMC 같은 경우에도 7나노 공정을 EUV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낸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멀티 패터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멀티 패터닝을 할 때 식각과 증착자 공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TSMC 간 SMIC는 현 시점에서는 14나노 이하 공정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과거에 이제 중국 과창판에서 상장시키는 등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 놓은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좀 있는 거거든요. 매출 성장에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또 다른 또 위협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래서 SMIC가 오늘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제 중국 증시에 오늘 정책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떤 이슈였냐면 지난 8월에 공고했던 반도체 직접 패로 발전을 위한 법인세 감면 정책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원래 이런 이벤트가 나와주면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호재로 좀 반등을 주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것보다 직접적인 타겟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설계 뭐 제조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은 세금 깎아주겠다는. 네 맞습니다. 상당 기간 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아마 8월 달에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파운드리 대상으로 28나노 미만 생산을 한 15년 이상 한 기업들 엄력이 15년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한번 8월 달에 공고가 있었고 이제 그 시행령이 정확하게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1월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은 이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가 왜 이런 전략을 쓸까에 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주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처럼 미친듯이 보조금을 쏟아붓고 막 이러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 그러면 이제 그리고 칭화유니 사태에서도 보셨듯 그러면서 이제 자금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그런데 회사를 존속시켜서 끊임없이 중국은 해야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이 기업들을 오랜 기간 기술을 만들어낼 때까지 상당 기간 지원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일 2회에도 좀 중요한 정책들이 몇 개가 뉴스와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 중국이 그동안 이제 태양광 유리 생산량을 못 늘리게끔 규제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과잉 공급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기판? 네. 유리 기판. 유리입니다. 기판을 할 때 쇠를 만들 때 그 위에다 깔아주는 유리 기판인데 그거 있어야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기판이 최근에 쇼티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증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증서를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신재생 발전에 채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전력 관련해서 오늘 뉴스 하나 나온 게 석탄발전,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장성, 장시성, 훈환성 등에서 오늘 전력난이 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전기 갑자기 많이 썼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일련의 보도에 따라서는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석탄도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많이 나간 해석일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석유라든가 석탄의 수입에 의존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리 중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런 에너지 독립을 위한 움직임들도 약간의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해당 사항이 셀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셀 가격은 소폭 떨어지는데 비해서 유리기판 가격, 원재료비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셀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셀이라고 하면 유리 밑에 까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 모듈을 만들기 전에 셀 단계, 셀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셀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갈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원재료비에서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뭐였냐면 20년 만에 부실채권관리회사를 설립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뉴스하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AAA등급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디폴트가 난 사태. 구경기업?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신평사가 잘못하긴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0년 만에 부실채권관리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건 저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보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구조조정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근래에 들어서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향후 굉장히 큰 싸움 혹은 장기전을 앞두고 굉장히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내수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통화재정정책에서도 다른 국가 대비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확장적인 정책을 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혼자 좀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 정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좀 강화되는 거. 자동차 쪽도 있었고요. 전기차 쪽도 있었고.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당국의 스탠스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주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안유아 교수님이 언급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당위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제 뭐냐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면 놔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는데 질적 향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못했고 그렇게 질문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만약에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하고의 교역에서 어깃장을 좀 놓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약간의 당위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계획했던 사실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제 21년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백신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는 21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또 미국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이제 경제지표 하나 다음 주에 있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21일 월요일 중국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결정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다음 주에는 이 이벤트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의 생각이 점점 궁금해지는 좀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얼른 빨리 숙제할 거 해야 되겠다. 이거 계속 부실 기업들 내버려 두면 될 것도 안 되고 자꾸 안 돼야 될 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1차적으로 맞을 것 같고 그걸 좀 좋게 해석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움직임들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하고는 싶었을 텐데 구조조정을. 그동안은 경기 안 좋아서 못했죠.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앞두고는 못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선거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사실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그 디레버리징을 멈추게 됐죠. 억지로 멈추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디레버리징의 시작이다? 네. 적극적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모든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새로운 세무대에 담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저절로 기업 경쟁력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잘 될지만 지켜보면 되겠네요. 유럽은요? 네. 유럽 시장은 일단은 전일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이벤트를 금주, 주말에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를 모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닥스 지수 기준으로는 플러스 0.26% 정도 올라가는데 프랑스 지수는 마이너스 0.13 정도 빠지면서 혼조세거든요. 일단 전일도 제가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미국,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하게 3차 웨이브를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일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3.5만 명 정도가 나오면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좀 갑작스럽게 늘어났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약 2만 명 정도 수준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한 1만 5천 명 정도 확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원래 1만 명 중반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올라오고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확 폭탄처럼 늘어난 거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다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랑스, 이탈리아 저만 요즘에 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대해서는 그걸 매일 보는데 이제 완연하게 3차 웨이브의 시작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느 정도 락다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산세가 나타난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긴 하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1차 웨이브 이후에 2차 웨이브가 왔을 때는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병원에 과부하가 걸릴만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셨던 분들이 다 퇴원했어요. 그런데 2차 웨이브와 지금의 3차 웨이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간격이 굉장히 짧다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이미 지금도 병원이 포화 상태인데 3차 웨이브가 2차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최근에 사망자 추이가 늘어나는 것도 그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시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블룸버그 뉴스를 한 날을 전해드리면 백신의 투여가 글로벌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에서 백신을 맞은 인원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11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미국의 24개 주에서 전일 기준으로 대략 5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이제 27일부터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몇몇 부작용에 대한 사례라든지 유통상의 문제 같은 게 발생하기는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 큰 문제나 큰 이슈가 불거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백신이 접종 초기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좀 쉬운 유통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런 것들에 대한 백신도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백신만이라고 해서 제가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 들으시면 백신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한 65만 정도 자체 백신 맞춘 거죠. 중국이.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가 대략 한 32만 정도 맞춘 걸 좀 빼면 아직까지는 굉장한 초기 단계일 수도 어쩐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맞았지 싶었는데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 중국은 러시아다? 네. 그런데 영국만 해도 대략 14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15일 기준으로 맞았으니까 그런데 14만 명 맞았는데 아직까지 빠르게 맞겠죠. 엄청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전문가들 소개받아서 백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특별히 부작용 날 거는 안 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저 분명히 부작용 날 거야. 500원 내게 해봐.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면 대략한 소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못 믿는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정을 하고 대략 20만의 백신 투여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럽 시장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은 오늘 미국 장은 테슬라 이벤트도 있고 동시 만기입니까?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저희 네마녀의 날이라고 한국은 전주에 있었죠. 전주 목요일에 있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나왔을 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번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방송했을 때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옵션 만기, 지금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대체적으로 월 셋째 주 금요일이고요. 선물 만기일이 3, 6, 9, 10이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겹치는 날일 텐데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오늘이 굉장한 이벤트 데이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만 해도 이제 지수 편입. 그리고 아마 인덱스 펀드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 NAV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걱정을 해서 장중에 매수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우리나라처럼 종가. 거의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종가 매수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종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종가에 맞춰서 예를 들면 미리 선매집을 했던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인덱스 펀드에다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변동성이 안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절대적인 물량 자체는 좀 큰 것 같아요. 사야 되는 물량. 네. 인덱스 펀드가 사야 되는 테슬라의 주식수가 1.21억 주. 이게 대충 유통수량이 한 15%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 맞습니다. 유통수량이라고 하면 이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 발행이 돼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15%나 한꺼번에 사야 되면 진짜 많은 양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마 전체 발행 주식 숫자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잠긴 물량이 맞나 보죠? 테슬라 물량이. 아무래도 대주주 물량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국내 투자자분들이 잘 좀 못 이루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따 장우석 본부장님께서도 관련 내용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수 편입 때문에 사실 S&P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미국 내 투자자분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에 의하면 사실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지수 멀티플은 한 0.4 정도밖에, 그러니까 PE 기준으로 0.4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다 낮을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수에 진입할 경우 잠시만요. 아, 지수 계산할 때 지수 자체의 웨이트가 시장의 유통 물량 기준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제 PE를 계산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들의 순이익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EPS를 한 주당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익은 아직 덜 나고 있는 회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밸류만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아직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가 19일 아마 토요일에 통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셀 수도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재성 이벤트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될지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높은 코로나 확진이나 사망 추이라든지 전일 발표된 부진한 고용 지표라든지를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이 부양책이 어그러지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2일 화요일에 미국 3분기 GDP 발표가 될 거고요. 23일 수요일에 11월 근원 내구제수주 이 부분 내구제수주 쪽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소비, 둔화 지표가 좀 나오고 있어서 내구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소비가 됐는지 정도 파악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11월 지표예요? 23일 수요일, 예. 11월 지표가 그때 나온다? 네, 11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연휴다 보니까 유럽 대부분 국가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4일에 반장만 열리고 25일에 휴장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독일은 24일도 휴장입니다. 아, 제가 중국 시장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홍콩이 25일에 휴장이에요. 그러면 25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 25일 다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후광통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홍콩 시장이 거래를 안 하면 거래가 안 되세요. 시장은 열리는데 거래가 안 된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밤은 합니까, 그럼? 24일, 25일 둘 다 거래가 안 됩니다. 중국은? 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은 열리되 거래는 안 되고 만약에 정리를 하실 거면 24일에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은 열립니까? 미국장은 24일은 반장이 열리고요. 25일은 이제 휘장입니다. 박광남 의원님은 그날 어디 안 가세요? 저는... 나오실 거예요? 24일에도 나오고 25일에도 아마 스터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뭐 집에 들어가다가 산타 할아버지 만나시겠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3분 남았는데 조금 일찍 마치고 가정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 때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